잘 연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2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A는 이렇게 주고요. B를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나서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B 빼기 A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명확하게 알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집합의 부분 진리집합을 구하고 가는 거죠. 봅시다. 4 3 12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4랑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작다. 사이에 껴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은요. 명확하게 주어지진 않았고요. A, B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두시고요. 첫 번째 조건 보시면요. A, B를 합한 게 라지 R. 즉 실수 전체,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정리를 잠깐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고요. B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제가 일부러 집합 표현 안 하고 간단하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이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A보다 작거나 B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A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둘을 합한 게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A가 만약에 여기 없고 이런 데 있다. 어?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여기 합하면 빈 공간이 생기죠. 안 돼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는 이쪽에 존재해야 돼요.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합하면 실수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같아져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에 안 들어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두 개를 합하면 메꿔져서 실수 전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도 B는 4보다는 왼쪽에 있어야지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또 구멍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면서 같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쪽은 등호가 들어갔고 한쪽은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나도 한번 볼게요.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A에서 B를 차집합한 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래요.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값을 결정하는 단서가 될 거예요.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빼버렸는데 그런 겹치는 부분을 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A차 집합 B를 한 게 이 밑에다 쓸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에서 여기 해당되는 이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난 게 A부터 B까지가 남을 텐데 그 부분이 이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가? 이 사이가. 분홍색으로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자체가 여기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걸 빼버리고 나면 A가 안 들어간 걸 뺐으니까 남는 건 A는 남겠죠? 그 다음에 남는 게 B도 남겠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A부터 B까지가 돼서 이게 A, 이게 B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복잡하게 가시지 않으셔도 지금 상황에서는 A가 요거보다는 위로 가거나 같아지는 상황 B가 요거보다는 아래로 가거나 같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걸 빼고 났을 때 결국엔 요 사이가 남아야 되는데 A, B를 요렇게 빼버리고 난 고걸 빼면 요쪽이 A부터 B까지 요걸 뺀 범위가 A부터 B까지의 범위가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A, B가 요게 되는 거야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1이에요.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답은 4예요. 됐죠? 이 문제 정답은 4라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집합에 대해서 차 집합, 합 집합에 관한 부등식으로 엮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26번으로 가시고요. 이제 여기 문제 한번 천천히 또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조금 생각할 부분이 생기고 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이것과 직선 이것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N이랑 QN이라고 하자. 그럴 때 삼각형 O, PN, QN의 무게중심의 Y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이런 리미트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요.